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시고 이제 또 절반 정도는 제가 또 다른 방송을 준비했으니까 이제 선거 문제를 떠나기가 좀 아쉬운 분들 계시겠지만 가보지 않는 세월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초행길이지 않습니까 초행길이기 때문에 참 어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조선일보에 실리는 왕개미연구소 은퇴자들 삶을 이렇게 잘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참 간단 맹료한 노년 경영 이 부분에 실렸기 때문에 일본의 프레지던트라는 그런 잡지의 내용을 소개했기 때문에 설문조사 같은 부분이 많은데 그거는 별로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이제 눈에 본 부분은 은퇴한다는 것이 상상이 안 갔습니다. 40년 일하고 퇴직했는데 사회에서 밀려난 느낌이 듭니다. 뭐 항상 자기 시대가 계속될 수가 없으니까 누구든지 이제 한 번 정도는 은퇴 시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느낌을 정도가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느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 잡지를 일본 잡지인 프레지던트가 1970년 지난달 70대 1970년 아니고 70대 80대 남녀 4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적었는데 뭐 시시꼴꼴한 이야기들은 다 이제 좀 제치놓고 제가 보시게 되면은 일본에서 베스트셀링 다 쓰고 죽어라 다이 위드 제로에 따르면은 노후 가정경제가 안정적인 사람들은 인생을 경험의 학교라고 생각하며 지갑을 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후가 참 안정적인 생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확보하기가 참 중요한데 누구에게나 그렇게 주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죠. 노후 생활에 연찰륭한 은퇴 만족구는 재테크에서도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했는데 응답자의 42%가 투자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었고 미국이나 일본 등 주식 투자 경험이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인상적인 것이 걷기에 대한 나이가 든 사람들의 예찬입니다. 제가 참 아주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갖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걷기죠. 걷기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이게 보니까 백세까지 걷는다 이 저자 다나카 나우키는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자기 발로 걸어다니려면 일상생활에서 근육과 관절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고 걷기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근육은 저축이 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근육이 갖고 있는 굉장히 여러분들 특이한 점이 저축하듯이 계속 여러분들 걷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일상활동량이 줄어들게 되면 근섬유가 가늘해지고 노쇄가 진행됩니다. 아주 누구나 이름 들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의학 칼럼니스트이자 의사인 나가오 가저히로시는 현대사의 질병은 대부분 걷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진로실을 찾는 환자들에게 걷기를 생활하면 확실히 나아진다고 항상 말합니다. 이 의사인 나가오 가저히로시 같은 경우는 노인 환자들을 많이 대하니까 임상 경험이 풍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걷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대단히 뛰어나죠. 환자들에게 걷기를 권하면 다들 힘들어서 싫다고 하는데 그러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왕성하게 분비되고 자연적인 면역도도 높아져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적인 안정도 확보할 수 있고 생각도 정리할 수가 있고 대단히 정신적인 그런 건강에 활력을 많이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세상에 여러분들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좀 답답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상적으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이런 데서 걷기를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이 왕개미연구소의 기사를 보면 제가 궁금하게 보는 것은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걸 항상 관심 있게 보거든요. 독자들을 보면 독자들의 생각은 어느 전문가에 비해할 수 없을 정도로 특히 독자들의 노년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담을 쏟았는데 거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나 배울 게 참 많거든요. 이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번은 독자들이 남긴 내용이 좀 적은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글을 읽고 한 분께서 우주께서 너무 뻔한 식상한 이야기입니다. 돈도 없고 할 일도 없는데 어쩌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걷기를 하는데 돈이 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걷기 가운데서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 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여기 보니까 등산이 사위인데 관절 보호라는 이런 면에서 생각하게 되면 조금 리스크가 따르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게 이제 글을 쓰시는 걸 보니까 돈도 없고 할 일도 없는데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카이사르 님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 대부분이 돈이 드는 것들이네요. 돈이 들지 않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걷기가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언급이지만 보시게 되면 노년은 곧 자식인데 자식이 성공하면 자기도 성공하고 자식이 망하면 동반출하하게 됩니다. 이건 찬성이 3명이고 반대가 2명인데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지 않습니까? 자식이 자기 성공하고 관계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ROK 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힘든 것이 노년이 왜 곧 자식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은 자식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반대되는 의견도 좀 피력하고 돈이 없으면 그냥 걷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하루에 8천보 정도는 걷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몸이 상쾌해지고 마음도 즐거워집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에 모두 좋습니다. 몸과 마음에 모두 좋은 거죠. 또 돈이 안 듭니다. 돈 없는 노인들의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하루에 2시간만 그러면 됩니다. 좀 많이 그러시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귀한 말씀은 체험남에서 우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체력과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데 호기심과 궁금증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이들이 내 노후를 얼마나 업 시키는지 안다면 노후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의식을 젊게 하라. 나의 품세를 따지면 그보다 앞서 늙음이 온다. 지적인 성장을 좀 계속해야 그래야 조금 이렇게 젊게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계속 새로운 것을 접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후반부에 시사 문제와 좀 동떨인 것을 다루기로 결심한 것은 시사 문제만 다루게 되면 너무나 답답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갇히는 듯한 느낌이 있고 하니까 세상은 계속 발전하는데 그렇게 갇힐 필요가 없는 거죠. 선거부정이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인데 그게 갇혀가 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계속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게 되면 한참 돈을 버는 시기가 30대, 40대, 50대지 않습니까? 30년이죠. 은퇴를 하게 되면 60대, 70대, 80대지 않습니까? 젊은 날 뛰어왔던 세월만큼 세월이 남거든요.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나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긴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노년에 대한 것도 일종의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회에서 은퇴하기 때문에 이제 끝났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아이들이 웬만큼 크고 나면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책임감으로부터 또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노년을 비교적 좀 잘 지내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여기 보니까 그게 있더구먼요. 투자에 대한 노후생활에 연착륙한 은퇴만족구는 그룹은 재테크에서도 상당한 기량을 발휘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